이거 죽어요? 예? 우와! 반갑다 마요! 마스터까지 노방종 갑니다. 진짜고요. 지금 점수 다이아일 38점입니다. 어제 게임을 좀 했는데 전적인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다이아일 마스터의 실력이니까 여기서 못 올라간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계속 언제까지 팀탄만 할 거냐? 깔끔하게 3승 하겠습니다. 아니... 아... 뭘 해야 될까? 이거 어떡하죠? 대박. 오랜만에 와플 하나 먹으면서 밤샘 달려야 되나? 진짜? 일단 이 판 이기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뭐. 아래로 오는 거냐? 빠중 나갈게. 반갑다. 돌아가는 거냐? 경험치 버렸구나. 인정한다. 영라인이다. 경험치 못 먹는다, 너는. 오늘. 1렙으로 살자. 들어갔어요. 나 많이 힘들다. 형, 좀 가줘. 좀 가줘라. 부탁할... 공격이 필요하신가요? 와... 웨엌엌엌엌엌엌엌엌엌엌엌! 여러분, 왜이래? 진짜야? 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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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바텀 다이브 가보던가 다이브 가보던가 다이브 가보던가 다이브 가보던가 이거 왜? 아 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어? 배치기를 앞으로 쓴다고? 아니! 리신어! 뒤로 와야지! 나이스 아니 미안해요 아니 리신이 형 미안해 아니 근데 이거 리신이 형 내야 돼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얼마야? 아 여러분 어휴 그만! 그만해요 왜 그래? 아니 나 마스터를 못 가겠어? 설마? 나 박의진이야! 탈론 보였고 나이스! 하나씩 해 하나씩 차분하게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쿠 죽어 어 이거 이득이야 라인 박았어 어 이거 이득이야 라인 박았어 이런건요 플래시를 망설임 없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가다가 버섯 퐁당 잘가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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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잘 예? 신들아 잘가라모 이거야! 와 근데 리신 개잘했다 뽀뽀 마렵긴 하네 내가 맞을게 한 대만 더! 야! 오죽충 냠냠? 집 갔다가 앞으로 나이스 어? 이런 밀었는데 집중하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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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 심어부컵 유후 좋았다 이런 판도 있어야지 다이아일 다이아일 좋다 이야 일단 박수 한번 치자 미친 장인 냄새가 나긴 하네 최소 숙련도 둘이 합해서 300레벨이야 얘네는 얘 150레벨 얘 150레벨 아 이건 진짜야 다이아 1에서 이 두 개를 선빙으로 하는 애들은 숙련도 150레벨이야 그냥 100%야 자 이거 숙련도 150레벨 맞다 봐봐 47 얘 일단 그럼 그냥 이겼어 뭐야 최소 300레벨은 돼야지 이거 탑 와드박아주까 그럼 좋긴하다 뭐 브라마 너 거리 돼? 근데 우리 팀 왜 이렇게 착해? 죄송해요가 나온다고? 분위기 좋고 1레벨 W요? 실명이긴 해 먹어봐 먹어봐 그치 먹으면 안되지 옳지 옳지 아 이거 한마리 놓쳤네 나 마위가 오겠어요 설마? 아 솔직히 와드박는게 맞거든? 근데 그냥 괴롭히고 싶네 나 이게 왜 사렙이 안찍힘 님들 버그 걸렸다 경험치 내가 이거 셀프 디나이 당했네? 비상모 빨리 찍어야 돼 아까 전에 이거 2렙 때 딜교하다가 근데 너 포션 없잖아 그니까 맞짱 자신있어? 유치압키고 들어와 자신있으면 나 라인 안밀어 자신 없으면 집 가 갈거 같으니까 또 약간 좀 눈치해보면서 라인은 밀어볼게 이래도 가나? 어 안가? 그럼 안밀어 따이브하고 싶어 이렇게 꼬드기냐 얘 아 너무 못했다 여자 이거 죽어요? 예? 우와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모모모 지렸다 다리형 너무 응분했다 너 야 나한테 아까 맞은게 너 화많이 났지? 아이 진짜 화많이 난거 같애 다리 같다 예 할거 없어가지고 어차피 탑에서 맞는 이 미드가서 에라 모르겠다 킬 먹겠다 야 이거 애들아 아 핑 찍긴 했는데 까비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방금 econ 너 뭔데? 너 뭔데? 진짜 게임 막한다 이게 다이아 1이에요 여러분 막 하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 정정해주시죠 보세요 텔 탔어? 맞짱 떠야지 그냥 바로 마이가 와? 지렸다 싸일 다리오스 안 보임 어디 가겠어? 탑에 오면 라인전 지는데 오 나이스 미드 봐봐 다리오스 어디 가게? 미드 갑니다 봐봐 이제 미드 핑크에 나온다 다리 할 거 없거든 탑 버렸어 봐봐 미드 가잖아 미드 갔어 과연 이게 우리 팀이 죽을까? 3대 3을 해버려요 우리는 빼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역으로 잡아버려 이거야 이게 다이아일이야 트리플킬이 나와요 어떻게 이긴 거지? 뭔가 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저거 내려가서 다리오스가 사일러스 머리 찍고 다음에 신짜오 브라움 차례대로 머리 찍힌 다음에 3킬 먹고 와가지고 말도 안되는 킬 먹고 와서 아 이게 다이아일이지 라고 할라 했는데 지랏다 팀이잖아 난 믿었다 얘들아 야 이거 압박 줄게 톡 뿌려놨어 지랏고 가자 너가 누군지 보여줘 싸이라 애들이 다가났어 병타 다리오스 그대로 가보자 싸일러 탑 가도 돼 마지다노 돈 이게 뭐야 파톤 같이 밀어 자연스럽게 마이사 잘했다 우리 팀 자 얼마나 싸워나 채팅 봐야지 얍 다리영 그냥 탑에 박혀있어 괜히 내려와서 밑배 끼치지 마요 꼴에 마이 아냐 접어라 끄끄 싸우지 마 상대가 나잖아 뭐뭐뭐 생각해보니까 배준식이 다일빙 가자 했을 때가 마스터 100점이었는데 다이아일까지 왔네요 넌 거기가 맞아 이야 뭐뭐뭐뭐뭐뭐 심한 말 근데 내가 7000점 가면 라인저는 그냥 개바르는데 진짜 이게 나는 억울하다 진짜로 하 나는 진짜 이게 다이아 1에서 못한다고 챌린저 나 높은 큐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더 잘해 잘하는 스타일 다이아랑 못한다고 진짜로 아 나 근데 진짜 이거를 이해 못해주는 애가 나 너무 서운하다 히 보여줄게 오늘 마스터 노방종 간다 수고 그냥 첼노방종 50연승 가쥬와모 이사람 막말하네 그냥 자기 길이 아니라고 그냥 티모 버리고 암베사 나를 해내기다가 귀엽네 너 나중에 내가 올라가서 티모로 참교육 해준다 뭐 자 빡겜갈게요 아니요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